자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기대되고 아 또 좀 설레기도 하면서 약간 뭔가 약간 겁나기도 하고 약간 겁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분을 제가 신문을 해야 되나 신문을 받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부터 지문 안 남게 조심하시고요 손동작 눈동작 굴리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잘 만지는 데 이거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덜 만지려고요 오늘 이분이 다 파악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증거가 됩니다 자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이자 범죄학 박사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신의 드러머로 예능감 폭발하고 계시는 권일영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쇼다는 분들이 너무 기대 많이 하고 계셔서 좀 길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일영입니다 제가 이 컬투쇼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듣는 방송입니다 와 컬투쇼 찐팽이시라고 저희가 여기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지금 꿈만 같습니다 충분히 되시죠 왜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와 오시면서 바로 진짜 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네 네 이동하시면서도 많이 듣고 네 그렇죠 근데 사건을 이제 현장을 다니시고 뭐 이렇게 일하시면서 사이사이에 이제 이동하실 때 컬투쇼를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데 저희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좀 일은 또 무거운 무거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좀 받으시고 네 중간중간에 풀어드리는 게 컬투쇼였네 그럼요 어둡고 무겁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들으면 아 사람들이 참 이렇게 밝게 사는구나 그리고 늘 꼭 웃기려고 하지 않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재미난 에피소드를 전달하면서 서로 공유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야 그걸 권일영님께서 듣고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또 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지난 연말에 라스에 나오셔서 표창원 씨랑 노래를 하셨잖아요 너무 강력했습니다 진짜 강력했죠 선글라스 딱 이렇게 킬리만자로의 표범 드럼을 쳐가시면서 아주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진짜 이건 작년 2021년에 흑역사로만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첫 이야기를 이걸 꺼내주셨네요 정말 바쁘셨을 텐데 드럼을 따로 배우신 건가요 이거 저 사실은 이제 로망이죠 뭔가 하고 싶었었는데 다 있죠 한 가지씩 그런 게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좀 어려운 걸 해보자 내가 나의 뇌는 늘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다 좀 많이 쓰는 악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떤 악기를 해볼까라고 했더니 누가 살짝 코치를 하더라고요 섹스폰, 비타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좀 한다 그러면 막 갖다 놓고 해봐 해봐 해보라 드럼은 진짜 어려우니까 드럼은 어디가 있어야 되니까 되게 많잖아요 장치 근데 저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왔더니 오늘 할킬이면 헐트스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농구 잘한다 그러면 농구도 할 수 있어요 와 근데 정말 그 사지를 다 써야 되잖아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치매 예방이 좋고 좋은 치매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멋있어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하지는 못했는데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기분기는 탄탄하신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저기가 세팅되어 있는데 일부러 엔지니어들이 아까부터 계속 세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바르셨구나 평소보다 바쁘시더라고요 드럼에 지문 좀 묻혀주세요 네 그러면 음악은 까지 말고 제가 그냥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짧게 그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 아 이거 참 전 잘 몰라서 생방송으로 드럼 치신 건 처음이실 거예요 아마 권일령님 그죠? 그리고 생방송이니까 리허설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리허설을 못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배우신 드럼 실력 어떤 느낌을 들려주실지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오신 분 중에 따님이 같이 오셨죠? 네 같이 오셨어요 따님이 같이 오셔서 아빠의 드럼 실력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일렬에 앉아가지고 준비되셨으면 뭐 편하게 좀 가셔도 되겠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 지금은 커트쇼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조금 더 현란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굿거리에서 자진몰이 살짝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드럼스틱에 권일령 선생님의 지문이 묻어있습니다 증거가 남았습니다 패드박도 못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족한 실력인데 그래도 긴장 안하시고 잘하시네요 김옥부님이 깔끔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드럼! 와우! 661호님 멋있으세요 아빠! 따님이 보내셨나요? 아니세요? 따님이 안 보냈어요 이게 숨겨요 누구죠? 숨겨요? 숨겨요? 그런 자식이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움직이지 마 지금 이제 표창원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표창원씨 아까 라스 얘기했는데 표창원씨 얘기를 하셨어요 표창원씨가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노래하자고? 그게 아니고요 둘이서 뭔가를 좀 해보자 근데 사실 할 게 없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 해볼까 그랬더니 체포술 경찰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작가님이 그래서 아니 무슨 체포술을 하냐 체포술 시범 같은 거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노래를 하는데 한 번도 같이 노래를 해본 적은 없다 내가 노래하기 싫으니까 표창원 노래하라고 그러고 내가 드럼을 쳐보겠다 그랬더니 거기 넘어갔어요 표창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몇 곡을 전해줬더니 킬리만자로를 한번 해보자 서로 괜찮냐 그래서 한 번도 맞춰보지도 않고 이 노래가 어려운데 그렇죠 표창원씨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리허설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서로 한 번도 안 맞춰보고 그거 저는 엄청 잘 맞췄는데요 그러고 올라갔는데 야 그렇게 그 인간이 노래를 못할 줄은 저도 그 인간이 세상에 야 난 그 인간이 머리만 큰 줄 알았더니 아니 머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저도 뭐 표창원씨가 컬퓨터에서 나오셨었거든요 네네 머리 크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근데 그분은 사이즈를 직접 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제가 크다고 자기가 작다고 어디 가서 막 소개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저도 근데 그날 재보자고 자기가 자를 갖고 왔어요 갑자기 보니까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재봤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자기가 그 인간이 저보다 3cm가 커요 그래서 나온 결과 60cm 표창원 교수님이 그리고 권윤룡님께서 57cm 소두에요 57cm 그러면 차이가 좀 나는 건데요 머리카락 나 있는 부분이 표창원씨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열정이 입장을 선회해서 머리에 든 게 많아서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피해가 하더라고요 저는 61cm입니다 참고로 정말?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애기형은 확실하죠? 괜히 대두가 아니죠 부럽습니다 대두들이 연구 결과 나왔잖아요 침해 걸릴 확률이 작은 사람보다 훨씬 적다 축하드립니다 이미형씨 권윤룡 교수님 특히 DJ팀과 둘 중 누가 머리 둘레 더 크실지 제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크다고요 제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오늘 나오시게 된 이유가 또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게 우리 권윤룡씨의 책을 모티브로 제작하게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언제 내신 책입니까? 이거는 2018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제가 퇴직을 2017년도에 했는데요 GP라는 것은 2016년도입니다 GP를 미리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퇴직을 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나는 이랬어 자랑들을 좀 하잖아요 어떤 직업이든 그런데 제가 한 일들은 그런 성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갔는지 서사를 좀 기록해보자 범죄자들의 서사가 아니고 그들과 싸운 사람들의 어떤 서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재밌겠다 시점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고자 쓴 책인데 사실 프로파일러라고 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의 능력으로 사건이 쏟아다니는 건 없어요 전부 다 협업이 일어나고 네 협업이 되고 또 저를 누군가 또 선발해서 그 자리에 일을 하게 만들고 그 고난을 또 이겨나갈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에 이르는 것이지 한 개인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럼 드라마에 이 내용이 다 탁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의 마음이라고 해서 이게 범죄자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들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정확한 제목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읽는 자들 그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재밌겠다 그럼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생긴 게 이로우시잖아요 이로우시죠 그때 얘기부터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진짜 재밌겠다 약간 레트로운데 네 아주 옛날도 아니고 2090년대 후반부터 2000촌 때 여행 때 얘기거든요 그때 얘기구나 그래서 어저께 제작파피에 대해서 제가 왔었는데 보니까 그게 힘들었대요 지금의 신형차들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때 시대를 재현하자면 그때니까 근데 아주 옛날이면 아예 사극처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끝난 시기죠 차가 차라리 없었던 시절이라면 낫을 텐데 휴대폰이 또 바뀌잖아요 아 휴대폰이 휴대폰도 바뀌고 그렇지 막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아주 꼼꼼히 차여행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우리 권윤룡 씨도 인정을 하셨다는 게 권윤룡 씨 역할을 맡으신 주인공이 많이 닮았다 많이 닮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권윤룡 씨께서 주인공이 어떤 분이시죠 김남길 씨가 지금 사진이 하필이면 텔딩이 돼서 뒤에 같이 나가보니까 이거 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방송놈들이 어저께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우리 메인 작가가 권윤룡 님께서 김남길 씨가 나랑 닮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닮았다는 것은 메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성격이나 메모가 닮았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좀 닮았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젊었을 때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젊었을 때 이것보다 더 젊었을 때를 중학생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슈퍼 갈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을 알고 싶다를 보면 영상 분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항박사님이랑 항민구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분석을 하셨대요 싱크로율을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로율이라는 게 김남길 씨 닮았다 얼마나 닮았나 그래서 저희가 젊은 시절 더 젊었던 시절에 사진을 또 입수를 했습니다 뒤에 이 정도는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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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신다고 해서 사실 좀 무서웠는데 뵙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레이저가 나오네요 진짜 눈빛이? 사진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느낌의 아 이때는 네 제가 이 사실은 중요한 강력사건 살인사건 현장에서 찍힌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우리 옆에 있던 직원이 제 모습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일하던 모습이죠 쉽게 뒤에 같이 수사하시는 형사로 보이시는 그 분이 그분이 오히려 김남기 씨 잘생기셨는데 저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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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 문자가 하나 왔는데 혁수 씨가 좀 읽어주시죠 송지수님이 김구라 닮아 그래도 교수님 멋져 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능도 나가시고 방송도 자주 나가시고 하시니까 알아보시는 분들 꽤 있죠 네 많이 계십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보시는 모습은 되게 선하시고 유쾌하신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좀 그러세요? 네 그렇죠 사람이 어둡게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걸치시절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같이 또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김남길씨가 우리 권윤형 선생님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너무 재밌겠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는지 이제 저를 선발하고 발령된 분이 죄송합니다 발령된 분이 여기까지만 듣고 2부로 넘어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괴변할 수가 있대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시면서 드러머이신 권윤형님과 함께 특별 초대생 2부의 분을 이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다가 끊겼잖아요 중요한 순간이 끊겼다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잃게 한 분이 선발하고 발령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역할로 진선규씨가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극 중에서는 구경수 구경수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구경수 근데 그게 중요한 배역이 바뀌네요 구경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과목이니까 이름을 설정한 내막이 있어요 내막이 뭘까요? 사실은 이 저를 선발하신 분이 이름이 윤외출이에요 말씀하신 적이 있죠 현직에 있는 저를 선발한 분이 성함이 윤외출 외출 밖으로 나가는 그 외출 외갓집에서 나오셔서 외출로 지었어요 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말요? 그래서 바깥 외자 날출자를 써서 외갓집에서 나왔다 외출 그런 분인데 일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대본을 쓰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이름이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강렬하죠 그러니까 이제 진선규씨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이름이 뭐가 있나 구경수 진짜 안 잊어먹죠? 진짜 안 잊어먹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 진짜 중요한 인물처럼 느껴져요 구경수 위주로 이렇게 하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와 지혜슬씨 또 애드립을 날리셨습니다 구경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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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네 맞습니다 사회과학까지 아 그렇게 됐군요 그분이 처음에 프로파일러를 한번 해봐라라고 발령을 내시고 네 네 네 와 그랬구나 또 우리 진선규씨 외에 또 어떤 분이 나오시죠? 김소진씨가 김소진씨 광역수사대의 역영 중에 팀장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당시에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그분도 지금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작년에 오랫동안 평사만 했던 실존 인물이 계세요 본인은 이제 좀 언론이 밝혀지기가 싫다 그래서 지금 나오지는 않고 계신데 그분의 역할은 김소진씨가 김소진씨가 하시고 그렇게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황 뒤에 포스터인가요? 이렇게 네 김소진씨 김남길씨 진선규씨가 이렇게 사실 이제 김소진씨 역할은 초창기에는 형사가 발로 뛰는 형사가 심리 분석에서 범인 잡어 그걸로 어떻게 뭐 심리 분석하면 범인이 저절로 자백하나 자폐오나 막 이런 약간 약간 거리가 있는 약간 이런 관계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는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은 생기가 된 업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인정을 하기가 애매했던 거죠 현장에 가서 빨리빨리 감식하고 사람들 증거 찾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뭘 심리 분석한다는 거니까 근데 스포를 아까 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다 슬슬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실제로 권일룡씨가 어떻게 처음 프로파일러가 되셨는지 그 이야기 메인 처음 프로파일러가 되시기에 된 상황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좀 액구성을 해봤습니다 음악 한번 주세요 서울청 과수계장 윤혜출입니다 아 네 잘 지내셨어요 홍경장을 몇 년간 유심히 보니까 나이도 젊은데 지문 감식에서 계속 실적이 나온 걸 압니다 현장을 보는 눈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범죄자의 특성이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서울청에서 저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네? 프로파일링이요? 저 영어를 못하는데요 진짜 이러셨어요? 저 영어를 못하는데요? 프로파일링이라 하니까 프로파일링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던 거니까 생소하니까요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CSI로 근무를 했어요 오랫동안 아까 사진 보셨듯이 현장에 나갔다 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인사발령 처리여서 전화가 자꾸 오길래 안 받았죠 자꾸 서너통 이상 오길래 받았어요 일을 하다가 그랬더니 서울청 과수계장이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자꾸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서울청에 가서 프로파일링 안 하면 영어 뭔지도 모르겠고요 됐고요 여보세요? 끊어버렸거든요 윤외출님의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제가 했던 이런 그런데요 이런 느낌은 아니라 그런데요 그런데 빨리빨리 얘기해 바쁘니까 끊어요 이런 느낌으로 너무 무겁게 했다 연기를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이거 이제 이게 드라마에 아마 나올 겁니다 몇 화에서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구나 이 대사가 이제 나와요 재미있겠다 이런 일화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겁지만은 않겠죠 드라마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여곡절을 겪는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시작부터 나오니까 훨씬 더 몰입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서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쪽으로 개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현장 감식 CSR 근무를 하다 보니까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범죄가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수사반장이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불암 선생님 나가면 뭐 다 잡았죠 그런데 지점파 막가파 이런 범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계획범죄가 되니까 현장에 증거물을 안 남깁니다 지능범죄 지능범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그렇다면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유형과 심리를 분석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시작을 한 것이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막막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앉아서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 없는 업무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물어볼 때도 없고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외로울 만한 시간도 없어요 진짜 막 멘붕이 온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답답해서 내린 결론이 범죄자 심리를 알려면 범죄자를 만나보자 그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건 상황이 이제 체포보고서가 올라오면 만나러 다녔어요 직접 범죄자 유치장 계속 다니면서 너 왜 그랬어 너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 너 이런 심리는 뭐지 이렇게 시작한 게 100명 2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파일이 되는구나 범죄 현장에 나가서 아 이거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물이 엎질러진 거야 이런 현장이 분석이 돼요 아 그 데이터가 쌓여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죠 프로파일링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300명 500명 넘어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자신이 생기기 시작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범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묻는 공통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가 살아온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좋았던 기억이 뭐냐 또는 뭐 나쁜 기억이 뭐냐 또 보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그가 가진 삶의 역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받고 이 범인이 지금까지 걸어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에 구속수사 중인 지금 면회를 오는 친구가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이거는 사실 좀 노하우인데요 네 그 상대방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네 네 면회 오는 친구가 있냐 그러면 대부분 뭐 몇 명 왔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네 뭐 몇 명 있어요 친구들 그러면 많이 찾아왔어요 라는 사람이 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친구도 없고요 여길 누가 오겠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외향성 소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약간 고립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맞는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로 이제 또 넘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또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이 나고요 이어지 친구들 많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여기 너 구속되기 전에 어디 좋은 데 놀러오고 갔던 데 있어 그리고 뭐 여행 어디 갔어요 가서 뭐 했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그의 성격에 따라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듣다 보면 되게 특별한 대화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묻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 성량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릴 때 기억 중에서 가장 좋은 기억은 뭐야 그거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대부분 사실은 이제 얼마나 양육의 과정에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했느냐 가족 간에 근데 사실 제가 만난 이제 수천명의 범죄자 중에 좋았던 기억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좋았던 기억 그럼 나빴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을 물어보면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거는 많아서 못 그러는 거고 대부분 좀 악한 행위를 하신 범죄자들은 한 범죄자들은 그런 것들이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릴 때의 어려운 환경을 거쳐도 대부분이 극복을 합니다 그렇죠 범죄로 저지르면 당사자 책임이에요 결국은 자기 어릴 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좋았던 기억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나빴던 기억이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걸 다 극복하고 사랑하는 자기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아주 찌질한 범죄자들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이제 인사드리러 가잖아요 이제 결혼 허락받아서 갈 때 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럼 아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릴 때 뭐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 약간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꿈이 뭐였어 뭘 하고 싶었어 근데 하고 싶은 것과 지금 하는 일은 좀 어때 왜냐하면 딸이 예비사회가 왔다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한 이제 어떤 삶의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아직 이제 나중에 예비사회가 같이 인사드리러 올 거 아닙니까 허락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되게 부담스럽겠다 예비사회 되게 부담스럽겠다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저 따님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인사 와 어떤 질문부터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잘 왔다 이렇게 칭찬부터 할 것 같아요 잘 왔어 따님이 먼저 힌트를 좀 주세요 우리 아빠는 사실 권일용님이셔 이렇게 준비 단대냐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꼭 장갑 끼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왔어 한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왜 선택했느냐 이런 걸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면담의 특징은요 이런 유연함을 먼저 이렇게 유연함을 유연함을 상황을 대처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준비해온 말을 잊어버리고 원래 있는 말을 꺼내는 게 기술입니다 이 말이 오면 예상 질문을 했을 때 난 이건 대답해야지 이거 말고 자연스럽게 질문 대답을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사실 노하우 첫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정보가 나올 수 있게 대답을 잘 이끌어내는 그래서 성향 파악을 하고 질문을 적절하게 하는 거죠 다 MC들께서 하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 일들인데 와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어디든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아주 편안하고 잔잔하고 화내지 않는 그런 흉악범들이 많잖아요 네 욱하지 않고 막 그렇죠 착하고 그런 성향은 왜 그런 거죠 일부러 실제로 그런 범죄자들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요 사이코패스들이요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그래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증거 능력을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만큼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주 배어있어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비신랑은 아무튼 때마침 6443님이 권리용님 따님 예비신랑은 상견례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겠네요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분이 혹시 예비사님 아니시죠? 아니시죠?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금방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탈런할 수도 있으니까 와 2070님 만났던 범죄자님 프로파일러님도 혀를 내둘렀던 사건은 뭔가요 뭐 다들 그럴만한 사건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자가 똑똑하거나 어떤 치밀해서 제가 혀를 내둘렀던 게 아니고요 네 혀를 내둘렀던 거는 정말 현장에서 보게 되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같이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힘든 작업인구나 실제 거기서 본다 보고 같이 가족들의 슬픔을 옆에서 느낀다는 거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반드시 이 놈을 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범죄자들이 이렇게 치밀하다 똑똑하다 이런 표현하는 걸 언론에 가끔 보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들보다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훨씬 더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많이 남아있죠 일반 생활하시면서 좀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실 것 같아갖고 좀 어떻게 할까 우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컬투쇼가 그나마 좀 웃음을 드린다는데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럼요 아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은퇴 후에는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런 건 있었죠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정년퇴직을 하지 않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분명한 미래와 또 현재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잔존하잖아요 저도 사춘기처럼 그때처럼 그런데 가족들이 의외로 그냥 믿어주고요 이렇게 같이 나뉘어주고 이러니까 그게 뭐 돈 많이 벌고 내가 그동안에 엄청난 이런 지위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래도 지금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구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것이 막 뭐가 이루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날 어떤 사건도 또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딸과의 어떤 말다툼도 없고 그냥 편안한 날 특히 이런 너무 좋아하는 프로에 나와서 드럼 쳐봐 그럴 때 와 한번 해볼 수 있어 이런 거 너무 행복합니다 선배 드럼 배운다고 할 때 우리 가족들은 어땠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선지 개벽이 일어날 거다 지금은 좀 믿고 계시죠? 아빠 치는 모습 봤잖아요 지금 믿죠 직업병이 좀 많이 남아 있으시다고요 SNS에 찍어봐요 2021년 3월 3일에 올리신 글입니다 집에 오는 길 엘리베이터에 3명 같이 탐 내가 왜 그분들을 프로파일링 하고 있지? 떠난 지가 곧 4년이다 정신 차리자 예를 들면 프로파일링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옷차림이라든가 어느 위치에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겠죠? 그런 것도 보고요 신발 같은 것도 잘 보고요 신발을 보고 신발이요? 그래서 이분이 외부활동이 많은 분인가 뭐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집에 갈 때니까 그렇죠 이런 사무실이나 건물에 가면 층층에 각 건물들이 있잖아요 광고 회사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리고 아 이 사람 몇 층에서 내리겠는데 비슷해요 그럼 내려요? 거기서 비슷해요 그거 혼자 그런 게임을 하시는군요 네 근데 제 정말 안 되는 거는 지하철에서 누가 먼저 일어날까 이거는 정말 못하겠어요 의자에서 안전히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날까 한 번도 마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컬투즈에 그런 사연이 온 적 있어요 어떤 사연이요? 자리를 서 있는데 네네 자리가 안 나갖고 분명히 자기가 눈을 계속 한 사람을 본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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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서 아니 일어날 때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요? 딴 데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안 가고 그 사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나름 파티가 있거든요 저도 지하철을 오랫동안 타고 다녀가지고 짐을 주섬주섬 정리하고 이러면 다음에 내리거든요 보통 헤드폰 쓰고 있을 때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어디쯤인지 확인하거나 이러면 두세 번 안에 내립니다 근데 다 해봤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광고를 좀 들어야 돼갖고 우리 권윤현 선생님한테 광고를 읽어 제가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2부입니다 2부 2부를 드릴 텐데 제가 비트를 좀 드릴 달라고 하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뿌리 랩처럼 한번 해보세요 드롭 더 비트 한번 해주세요 드롭 더 비트 드롭 더 비트 비트 주세요 비트 드롭 더 비트 자 잠시만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놔야지 드롭 더 비트 드롭 더 비트 뭐가 안 나오나 보다 그냥 읽어주십시오 에듀빌 닥터피엘 노랑푸드 반올림 피자샵 예 사고플라워 이비가 짬뽕 이거 좋아 이비가 짬뽕 맛있네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이비고 일동 후디스 하이든 하이문 롤픽 매트리스 킥슬립 제공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갖고요 곧 한 번 더 보실 테니까 시간 한 번 내주시면 안 돼요? 저야 불러주신 만 주시면 너무 고맙죠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 절반도 못했거든요 지금 선생님하고 마피아 게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많거든요 공개할 SNS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다음번에 꼭 한 번 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영 선생님이었어요 전화 변드랑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